3화에서 상남자 맥이가 공개된 하트시그널4 이번에는 여자 맥이 스포클이 올라왔다고 해서 장은의 화제입니다 이름 유이수, 키 171cm 현재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비활성입니다 현재 스포된 사진을 살펴보면 무신사에서 모델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그녀는 남자키를 봐요 뭐 당연히 키가 크니까 궁금하시면 가사 한번 보시고 온라인에 올라온 그녀의 스포클을 보면 맥이녀의 등장은 저녁 식사 때 제작진 중 지인이 있고 맥이녀는 이쁘지만 다만 인성영업은 하지 말라는 글입니다 또한 단체 여수여행을 가서 여맥이가 들어오고 단체 진실게임을 한 다음에 초토화돼서 지인이 껄껄거리면서 퇴소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었다고 하네요 그녀의 성격과 외모에 대한 정보도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성격이라 폰트 디자인, 크기, 위치 간격 뭐 하나 컨펌 없이 진행 안된다 대충 글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스포가 하나 올랐다가 빛의 속도로 싸웠다는데 진실게임에서 여출끼리 싸우는데 여맥이는 아니다 재밌게 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여맥이 성격상 안 싸우기 힘들 듯 일단 줌이 지민 싸우면 줌이는 지원인 거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유희수? 전혀 안 예쁜데 안 예쁜데 키도 173이고 얼굴도 더 예쁜데요 진승?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 한번 더 예쁜데 짠 여러분들이 tod nog 변호가 적는다 보니 분리 Mo 그럼 잠시 잠시 토마 잠시 잠시 잠시